주동이 돌아왔어. 신석은?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. 저 아이 때문이야? 벌써 화백 마음에 그 아이가 담긴 것 같다고. 한 번 뺏기지 두 번은 못 뺏기겠다고! 미쳤니? 네 손에 피 묻히기 싫으면 언제든 말해. 도대체 나한테 왜? 너한테 왜?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마무리는 아름답게 해야죠. 네가 갖는 감정이 인간에 대한 연면인지 사랑인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살고 싶어. 여기서 이대로